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.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이런 뻔한 말 많이 들어보셨죠. 현장 강의 친구들은 노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. 자 2023년 6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됐는지 총평을 일단 먼저 선생님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가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가 보시면 6평의 특징 첫 번째는 이지선답니다.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를 많이 망설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선지로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좀 특이한 입원의 형태가 아니었나 그 다음에 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소거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실수하기 좋게끔 함정을 많이 파두었습니다. 그 다음에 수능 기출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리가 되었는지 또 확인하는 문제였는데 특히 빈칸 추론이 구문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중요했던 거예요. 비교를 할 때 A rather than B, B라기보다는 A, A의 중심이 가 있는 지문 other than, 뭐뭐 왜에라는 뜻이죠. 그 다음에 not A without B, 자 A라고 하는 것은 B 없으면 안 된다. 따라서 B가 꼭 선행되어야 A가 일어난다.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연습을 했었는데 주로 언제 나왔냐면 2017년, 2016년, 2018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헷갈리는 문항을 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기출 구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6평의 특징 세 번째는요. 지문 속에 대명사나 또는 더 플러스 명사가 나타나서 앞에 있는 것들을 나타낼 때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했습니다. 특히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5번 선지가 좀 어려웠죠.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고난도 여러분들이 듣기 평가하면서 평상시에 아마 내용일치 불일치를 푸셨을 텐데 그 내용일치 불일치를 다 풀고 난 뒤에 요지나 또는 제목 같은 것을 건드렸다면 20번, 22번 헷갈렸을 거예요. 그 다음에 24번 제목과 30번 어휘가 의외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랬던 2점짜리 문제였습니다.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득을 보는 형태였고 그런 친구들한테 이번 시험은 쉽게 느껴졌을 것이에요. 근데 감에 의존하거나 스킬을 많이 쓴다거나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대충 읽고 대충 이런 내용이겠지 하고 적었던 친구들은 아마 이번 시험에서 피를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.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정확하게 속어법을 사용하셔야 돼요. 정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제목을 찾아라 그랬다. 그럼 제목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. 키워드 플러스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100% 정보입니다.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소고를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헷갈릴 때 실제 내가 수능에서 헷갈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매뉴얼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. 3번하고 5번이 헷갈려요. 예를 들어 순서 문제야.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면 10번 읽다가 우리 민기가 10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. 10번 읽다가 틀릴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. 따라서 두 번째 매뉴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처할 방법을 파악하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보를 분류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상담했던 친구가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대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맥락 안에서 즉 특히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정보가 A의 성격을 가진 정보다 B의 성격을 가진 정보다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를 분류할 수 있으면 이게 비교 구문으로 나와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맥락 안에서 같은 성격의 정보와 다른 성격의 정보를 분류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래서 결국은 답을 찾을 때는 A인가 B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거를 가지고 선지를 구성하는 것이 됩니다. A도 있는데 얘들아 B가 진짜 중요해 라고 했으면 선지에는 B와 관련된 정보가 정답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했고 좀 더 세밀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8월 31일입니다. 9평이에요. 그래서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올까 감히 예상컨대 첫 번째 빈칸의 난이도가 6평 때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했습니다. 전년도 수능 대비 순서나 문장 삽입의 난이도 같은 경우는 하락은 했으나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풀었던 지문들도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교묘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이지선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개 중에 어떤 걸 내가 집중적으로 잘 고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설 강의도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8월 31일 날 9평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기 위해서는 이번에 확인되었던 여러분의 약점들을 메꾸면서 준비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어서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솔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